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제가 그동안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또 연예인 사건 터지고 또 운세할 때 되고 하니까 미루다 미루다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명리학에서 꽃이죠? 꽃!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용신입니다. 용신에 대해서 시리즈물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명리학을 배우는 이유는요. 내 자신을 발전한다, 자기 개발한다. 저는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언제 좋아지고 언제 나빠지고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방하고 좋은 건 가져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개운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관심을 제가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에서 활용되는 게 용신의 개념이다. 용, 희, 기, 구, 한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모카토 금수 5행이 있듯이 용, 희, 기, 구, 한 이렇게 다 있어요. 뒤에다 신자를 붙이면 돼요.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개념이다. 구신은 기신을 도와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용신과 기신은 서로 상극의 관계고 희신과 구신도 상극의 관계다. 이거입니다. 용신은 희신한테 도움을 받고 그리고 기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희신은 용신하고 용신한테 도움을 주고 구신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 한신은 뭐냐? 쓸모없어요. 별로 쓸모없는 애. 얘는 그냥 깍두기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용신, 희신이 여기가 한 팀 그리고 기구안이 여기가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신 같은 경우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네 편도 내 편도 아니한데 결국엔 쓸모없는 놈은요. 들어와봤자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이 세 놈이 한 팀이고 이 두 개가 한 팀이다. 자, 용신이란 뭐냐? 이 용... 희신 이거 두 가지를 거의 뜻하는 건데요. 용신은 이렇게는 하면 돼요. 행운, 행운, 럭키, 럭키입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용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가 막히게 풀리는 것도 아니고 용신이 이게 만능키는 아니다, 이거예요. 만능키는 아니고 한 가지 이 명리학 사주 간명하는데 여러 가지 툴 중에서 그나마 좋은 툴이다. 좋은 툴, 도구다.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모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용신 찾아 산말리를 하죠. 저 역시도 용신 찾아 산말리를 합니다. 딱 봤을 때 용신이 딱 극명하게 갈리는 사주가 있고 애매모호한 사주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용신이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용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용신을 논하는 데도요.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선생님들 의견이 맞습니다. 존중합니다. 왜냐?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다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나름대로 간명하는 기법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오, 요렇게도 간명이 되는군요. 요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배워갑니다. 예, 그래서 제 학문이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선생님들 말이 다 올소, 올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의 우리 종류를 좀 알아보죠. 용신은 어떤 거다? 나의 삶의 행운, 비타민이다. 희신은 뭐냐? 용신의 비타민이다. 비타민이고 행운이다. 용신을 살아나, 도와주는 거다. 기구하는 거다. 얘네들은 뭐때놈들이다. 뭐때놈들. 자, 요거를 간단하게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자, 이런 개념입니다. 희신은 용신을 도와주고, 그리고 도와준다. 용신하고 기신은 사이가 안 좋고, 희신하고 구신은 사이가 안 좋고, 구신은 기신을 도와주고. 이런 관계예요. 여기에 의거해서 용신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용신의 종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용신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 억부용신이 있다. 자, 억부용신은 뭐냐? 억하고, 부하고. 이거를 부엉용신, 그리고 기세론, 기세론, 이렇게.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저 용도사의 사상과 일치한다. 아, 강한 놈 뚝가 패고, 그리고 약한 놈 도와준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으로 오면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예, 좀 넉넉히 좀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아, 부담되시니까 제가 이거,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감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이 있고, 두 번째. 용신은 일간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일간. 자, 일간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이 칸이에요, 일간이. 아, 이거를 번호로 매겨야 되겠다. 1번. 첫 번째. 네, 일간입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조우용신이. 자, 조우용신은 2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2번. 2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억부용신은 1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네, 자, 이 표에서. 조우용신은 뭐냐? 이 명리학은 계절학이자 조우학이에요. 그래서 한난조습을 보는 것이다. 춥고, 따뜻하고, 마르고, 습하고. 이거를 보고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는 것이다. 세 번째. 격국용신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상신이라고도 하거든요. 용어 너무 어렵죠? 그냥 격국이라는 게 있어요. 격국은 2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2번의 지장간을 보고, 2번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세 글자 써 있어요. 두 글자, 세 글자. 이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해서 격국을 잡고, 이 격국을 성격시켜주는 게 격국의 용신이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거든요. 뭐, 거기에서 뭐, 또 용신의 개념이 통관용신이요, 다음에 약용신이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어렵고요. 여기까지 가면은 아마, 건너뛰기 하시거나 나가실 것 같아서, 이거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저 이 세 가지를 주로 보거든요, 저도. 자, 억부용신은 뭐냐? 자, 일간, 일간은 뭐냐? 나의 여다. 그럼 내가, 내가 강하면은 순환시켜야 되고, 약하면 도움받아야 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취집을 가고, 내가 애를 낳고, 내가 이사를 가고, 자, 이거 억부용신 얘기입니다, 거의.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일간이 강하고 약하고, 내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내가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나는 게 억부용신의 개념이다. 조용신은, 조용신은 행복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복도. 행복도, 건강, 이런 거와 급격하게 관련이 있다. 근데 딱 봤을 때 조우가 너무 심하게 깨진 사주가 있어요. 너무 춥거나, 너무 습해, 아니면 너무 덥거나, 너무 열이 많아, 조열해, 마르고 막 열이 많아. 그런 사주들은 억부용신보다 조우용신으로 감명하는 게 더 빠르다. 치우친 사주들이에요. 자, 세 번째 격궁용신은 뭐냐? 이 사람의 직업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회적 쓸모를 보는 게 격궁용신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격궁용신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격궁용신으로 중심으로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저는 이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보거든요, 중요도를. 근데 사주마다 어떤 걸로 풀이해야지 잘 풀리는 사주가 다 다르다. 왜냐? 돼지 잡는 칼이 따로 있고, 사과 깎는 칼이 따로 있고, 회 뜨는 칼이 따로 있듯이. 자,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요, 이 과도 갖다도 돼지를 잡는다, 고수들은. 이 억부용신 갖다 이거 다 때려 맞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중급, 중급 정도는 될 것 같애죠. 중급이기 때문에. 다 사용합니다, 모든 칼을.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용신의 종류다. 자, 그럼 오늘 할 거는 뭐냐? 억부용신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뭐냐? 억부용신입니다. 자, 조용신이나 이런 거, 격국용신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억부용신 가겠습니다. 억부용신. 자, 억부용신에서요, 뭘 알아야 되냐? 강한 놈은 때리고, 약한 놈은 도와주자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1번을 중심으로. 자, 1번이 여기가 나예요, 나. 여기가 일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일간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강한지, 약한지. 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강한지, 약한지 알아야,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 수가 있다. 자, 1번은 뭐다? 여기가 1번은 일간이다. 자, 첫 번째, 일간 오행 파악. 자, 여기 모카토금수 다섯 가지가 올 수 있겠죠? 자, 모카토금수 오행 중에 뭔지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1번이고, 2번이고, 2번 오행 파악. 일간의 오행을 파악했어. 2번이 모카토금수인지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3번, 오행 파악. 자, 여기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4번이 있어요. 4번은 뭐냐? 4번이, 4번까지 가면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4번은 이 전체적인 거 있죠? 1번, 2번, 3번. 제외하고, 오행 개수 파악. 오행 파악입니다. 이 과정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1번, 일간 오행을 파악하라. 내가 목일간인지, 토일간인지, 금일간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만세력 보면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거 있잖아요. 우선은 갑목, 예, 목일간이라고 놓죠. 자, 2번, 오행 파악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오행. 이 자리를요, 뭐라고 하느냐? 2번 자리를, 여기가 월지입니다. 월지, 오행을 파악해라. 자, 월지의 오행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일간에, 여기 있죠? 1번에 가장 영향,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어디냐? 2번입니다. 이 사주는 조우학, 계절학이잖아요. 여기, 년, 월, 일, 시예요. 근데, 우리가 몇 월달에 태어났는지가 온도가 극명하게 갈라요. 여기가 12월달인지, 아니면 뭐 7월달인지, 온도가 확 차이 나잖아요. 여기 봄, 여름, 가을, 여기가 계절을 논할 수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2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월지가 내 편인지 니 편인지 갈라야 돼요. 자, 내 편, 내 편을 말씀드릴게. 내 편 구하는 방법이요. 자, 모,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그쵸? 내가 모카토구수인지 봐요. 내가 모기, 내가 완전 토예요. 그럼 내 편은 어디까지냐? 내 뒤에서 하나까지. 여기 두 명이 내 편입니다. 왜냐? 나 도와주는 세력. 그러면 내가 토일간이면, 토일간이면, 뒤까지 해서 화하고 토만 내 편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 편이 아닌 거야. 자, 다시 한 번 샘플, 목, 화, 토요. 내가 금일간이요. 그러면 내 편은 뒤에서 한 칸 빠꾸고, 토하고 금만 내 편인 거예요. 자, 내가 수일간이요. 그러면 수하고 금하고는 한 편인 거예요. 뒤에서 하나 빠꾸고. 근데 내가 모기일간이요. 그러면 빠꾸는 뭐예요? 여기 수생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토, 뭐야? 여기 목 다시 이렇게 쭉 다시 순환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사이클이. 그럼 수하고 목이요. 화는 목하고 화요. 내 빠꾸 하나만 내 편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인성과 비견, 겁제만 내 편이다. 자, 여기에 만세력 프로그램 보면요. 여기 글자 한자로 써 있고요. 여기 비견인지, 겁제인지, 아니면 인성인지, 편인인지, 정인인지 써 있어요. 월지가 인성, 비겁이라고 써 있다. 인성이나 비겁 써 있다. 이거를 등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3번 해보는 거예요. 3번. 3번도 맞죠. 이 인성, 비겁이면 등령이다. 만약에 식상, 식신, 상관, 재성, 편제, 정제, 그리고 관성, 정관, 편관. 이거는 이걸 신령이라고 한다. 등령, 신령 모르겠는데요. 그냥 편하게 등령했다. 내 편, 내 편. 신령했다. 네 편.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이 2번 자리를 내가 얻었냐? 내 편이 여기 2번을 장악하냐, 안 장악하냐? 아니면 상대편이 장악하냐, 안 장악하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뭐냐? 여기 자리는 뭐다? 여기를 일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월지, 여기는 3번은 일지입니다. 3번 일지. 여기도 네 편, 네 편을 가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인성하고 비겁. 이거 있다. 그러면 이거를 찌라고 합니다. 득했다. 그리고 여기가 식상, 식신, 상관, 그리고 재성, 관성이 있다. 이거를 실지했다 합니다. 너무 쉽죠? 등령, 신령. 득지, 실지지. 득과 실을 논한단 말이에요. 득은 얻는 거고 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는다. 그러면 인성 빅업했어. 자, 만약에 2번하고 1번이라는 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 1번, 일간이, 이게 주어예요. 1번, 1번이, 1번이, 1번이 일간이잖아요. 1번이, 1번 자리가 보고서는 2번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3번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자, 이게, 이게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을 얻었어. 오케이, 얻었어. 3번을 얻었어. 그럼 뭐다, 이거는? 어? 내 편이 싹, 제일 중요한 자리. 3번 자리, 2번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신강하다 한다. 자, 2번 자리 만약에 못 얻었어. 3번 자리 얻었어. 어, 이거를 아직, 아, 못 얻었, 자, 이렇게, 이렇게. 2번 자리 못 얻었어. 3번 자리 못 얻었어. 이거를 신약하다고 한다. 두 가지 나왔죠, 신강, 신약.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요. 근데, 자, 보세요. 자, 2번하고 3번 자리를요. 얻고, 못 얻고. 다음에 못 얻고, 얻고. 이걸 어려운 용어로 한다면 2번은 등령, 실지. 여기는 실령, 여기는 득지. 이거 하나씩 얻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하나씩. 월지가 여기가 더 강력하긴 해요. 근데 일지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얻고, 얻고, 못 얻고. 다음에 뭐 이렇게 얻고. 반반씩 얻으면 어떻게 할 거야, 5대5야.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으로 가야 됩니다. 4번이 복잡합니다, 4번.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했어요. 이제 4번, 이제 뭘 보냐. 4번, 득세, 실세를 알아야 됩니다. 득세, 실세는 뭐냐. 이 셋자는요, 세력이에요, 세력. 세력을 얻었는가, 세력을 잃었는가. 세력을 얻었다, 세력을 잃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력을 얻고, 잃고는 쉬운 방법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이 자리 빼. 1번 자리 빼. 그리고 2번 자리도 빼. 다음에 3번 자리도 빼. 그럼 뭐가 남아요? 총 개수가 1, 2, 3,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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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5개가 남죠? 이 5개 갖다가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아까 인성하고, 이 5개 갖다가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1번 자리 빼고, 3번, 2번 이거 다 빼고, 여기 싹 지워. 나머지 이거, 이거. 이거 5개 갖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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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개를 이제 카운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 몇 개? 이렇게 딱 5개 중에서 이렇게 딱 카운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모카토 금수가 있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인성하고 비겁 대, 식재관이야. 인성, 비겁이 3개고, 식재관이 2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가 2번이고, 3번이에요. 그 2번, 3번에서, 여기 얻고, 여기 못 얻었어. 그럼 뭐다? 인성 2개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 2번을 얻었어요. 2번은 뭐예요? 이거는 등령. 등령하고, 다 3번 얻었어요. 실제 했어요. 그럼 5대5잖아. 어, 그럼 이제, 세력을 보는 거예요. 이 세력에서 인비가 3개고, 식재관이 2개예요. 이거는, 이걸 득세했다고 한다. 어? 득자가 2개네? 등령했고 득세했네? 그럼 이건 신강이지. 이건 신강사주. 신강사주. 자, 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못 얻었고, 여기를 얻었어요. 근데 인성이, 메이크업이 3개고, 다음에, 여기 2개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신령했고, 득지했다. 그럼 5대5잖아요. 그럼 보니까, 아, 여기 또 득세했네? 세력 얻었잖아요, 여기가 더 크니까? 이것도 신강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OX, 똑같이 OX 이렇게 나왔어요. 뭐 득지, 실력, 뭐 이렇게 했어. 아, 그럼 3번 가야 되겠네. 세력을 봐야 되겠네? 근데 여기가 2개고, 여기가 3개야. 그러면 이거는 실세인 거예요.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 2개다 보다? 신약한 거예요.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죠.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문제는 이거 다음에 벌어져요. 여기까지 해서 나오면 답이 괜찮아. 근데, 이게 MMO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MMO하냐? 합충형의 파. 특히 합 있죠, 합. 그 세력을 볼 때, 3합도 봐야 되고, 6합도 봐야 되고, 이 합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3합, 6합. 이런 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주가 있어요. MMO한데. 그러면요, 이건 선생님마다 의견이 달라요. 아, 그냥 저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팅 하자. 카운팅에서, 뭐, 신약하고, 약하고, 강을 구별하자. 근데, 아니다. 기세를 보려면 합충형의 파도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극명하게 갈려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용신무용론이 있습니다. 용신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썰이니까 들으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 웬만한 사주들은 다 두드려 잡을 수 있는, 억부용신 구하는 법은 끝났고요. 이제 복잡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용신무용론이다. 아, 용신이 맞는 키가 아니다. 아, 용신 그거, 억부용신 잡아봤자, 사주 간명한데, 1도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 논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조우용신을 봐야지, 억부용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답이 안 나온다, 억부용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억부용신만으로 다 풀리는 사주도 있고, 안 풀리는 사주도 있고, 조우용신으로 기가 막히 푸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저 이것도, 인정. 이것도 인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그 용신은, 월지 지장관에서만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법도 다 논리가 정연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상신의 개념이죠. 상신이고, 겪고 가고, 용신이 플러스된 개념이죠. 이거를 주장한 선생님도 계세요. 뭐야, 자평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것만 강력하게 주장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일간이 우리가, 우리 아빠가 의사라고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 자, 여기가 부모 자리예요. 이 월주가 부모 자리거든요, 이곳이. 여기가 부모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가 부모 자리인데, 우리 아빠가 의사라고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 근데 우리 아빠가 의사하면, 내가 의사 될 확률은 높죠. 자, 그럼 뭐예요? 여기가 나잖아요. 나한테 여기는 그냥 영향력만 끼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건 결국은 누구예요? 나요, 나.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도 내가 하고, 의사를 해도 내가 하고, 장사를 해도 내가 하고, 모든 것은 뭐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나를 중심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일간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일간이 힘을 발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보는 거죠. 조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모든 학문에는, 모든 선생님들 생각에는,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신강인지 신약인지, 신강인지 신약인지 알아버리면, 용신은 너무 쉽다. 억부 용신에서, 억부 용신에서, 내가 신강인지 신약한지 알아버렸어. 내가 신강한 사주다, 그러면 식재관이 용신이다. 내가 신약한 사주다, 인성 비겁이 용신. 근데 이것도, 또 원칙이 있어요. 내 사주의 원칙은 뭐냐? 우리 갑수명략에서 쓰는 원칙이에요. 내가 식재관이 사주 원국에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다 있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신강해요. 신강한데, 여기에 식씨는 이렇게 있어. 근데 죄가 없어. 무죄 사주야. 재성이 없어요. 신강하니까 여기 인성, 비겁, 관성, 그리고 또, 여기 인성, 또 인성, 여기 관성 이렇게 잡혔다고 쳐요. 이분은요, 이 인성이 강해서, 이 인성은 재성으로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인 달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걸 써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식을 용신으로 써야 돼, 식을. 그 얘기는 뭐냐? 내 사주 원국에, 있는 걸 써야 돼요. 내가 식재관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식신이 없어. 무식상 사주야. 그러면 재성을 써야 되고, 관성을 써야 되고, 내가 관성이 없어요. 무관사주야. 그럼 식이나 재를 써야 돼, 용신은. 신강하더라도.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근데, 이 원칙이 100% 원칙은 아니고, 예외 조항이 있긴 있어요. 자, 내가 신약해. 근데 신약하면요, 우선, 인성으로 신강해지는 게 좋아요. 인성으로 자꾸 다음에, 비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사주마다 또 달라. 재성이 너무 강하다. 그럼 또 비겁으로 또, 물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재성이 강해버리면, 인성이 들어오면, 인성이 용신이 극당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강 신약을, 아셔야 돼. 신강 신약을 아신 다음에, 내가 신약하다. 아, 인성 비겁 들어오면 좋겠구나. 근데, 내가 인성이 없어. 무인성 사주야. 그럼 비겁으로 용신을 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비겁이 없어. 무비겁 사주야. 그러면 인성으로 용신을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 없는 게 들어오잖아요.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 아, 이거 문제 생깁니다. 대훈에서, 없는 오행이 세게 들어오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 오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있는 거, 갖다 쓰자. 있는 거 쓰자. 우리 없는 거, 어디 가서 얻어오지 말고. 있는 거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원칙. 우선 있는 걸 갖다 쓴다. 자, 있는 걸 갖다 쓴다. 그리고, 첫 번째, 용신 잡는 법. 첫 번째, 있는 거 쓴다. 없는 거는, 좀 그렇다. 두 번째, 조우용신도 봐라. 조우용신하고, 억부용신하고, 저는 똑같이 얘기하는 용신이 있어요. 이게 같으면, 거의 드라마틱이에요. 조우용신도, 조우용신이 화야. 근데 억부용신도 화야. 이거는 드라마틱입니다. 거의 막 드라마틱하게 풀려요. 그래서, 조우용신을 고려해서, 억부용신을 잡는 것이 좋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신약이, 신강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여기다, 좀 넓어, 이거는 좀 길어서, 신강이 있고, 여기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사주가 있어. 근데, 우리 사주에 병이라는 게 있어, 병. 자, 신강 하려면요, 인성이 많을 경우가 있고, 비겁이, 많을 경우가 있어요. 자, 많다는 거는, 세 개 이상입니다. 자, 신약은, 식상이, 많을 때하고, 다음에, 재성이, 많을 때, 그리고, 관성이 많을 때, 관성이, 많을 때, 이것도 세 개 이상입니다. 내가 신강이야. 아, 나 신강이야. 인성이 세 개 이상이라 쳐요. 그러면, 여기 인성이 이게 병이에요. 그럼 이 병을 제압하는 건 뭘까요? 재성이죠. 자, 신강하면, 용신이 뭐라고 했어요? 식재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성을 우선은 갖다 써야 돼. 왜 인성을, 재극인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비겁이 많아요. 그러면 뭘 갖다 써요? 관성을 갖다 씁니다. 이 비겁을 극하는 건 관성이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 공식.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아셔야 돼. 왜냐면, 오, 내가, 오, 신강, 신약을 알았는데, 식신, 재성, 관성, 내가 신약하다는 거 알았어요. 식재관에 다 있어. 그러면, 나 식신이 용신이야. 재성이 용신이야, 관성이 용신이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신약해요. 근데 식상이 많아. 그러면 여기는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돼요. 왜냐? 인성이 이 식상을 제압해 주니까. 내가 재성이 많아. 그러면 이건 비겁이 용신입니다. 그리고 관성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관성이 많다고 해서 인성을 갖다 써봐요. 그럼 관인상생 되죠? 이 관성은 날 극하니까 인성도 괜찮고요. 단, 비겁도 괜찮아요, 이거는. 왜냐? 가지고 더 맞춰줍니까. 이거는 둘 다 괜찮다. 그래서, 관인상생 받으려면 인성 갖다 쓰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거 공식입니다, 거의. 거의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복잡해요. 거기에다 또 있는 거 써야 되고, 조용신도 봐야 되고, 종합예술이에요, 용신은. 격국도 봐야 되고, 이건 종합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용신찾아서 한 말리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신만 연구한다. 용신참는 비법 해가지고. 이게 복잡해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죠. 내가 신강한데, 이거 볼 때, 신강한데, 아, 인비가 들어왔다. 신강한데, 인성, 비겁이 들어왔다. 아, 힘들겠구나. 신약한데, 식재관이 들어간다. 야, 힘들겠다. 아, 이거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억부용신에서 어느 정도는, 어, 너 진짜 특수 케이스. 아, 그리고 애매모아한 케이스 아니면, 대충 내 용신이 뭔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신을 구했다 이거야. 용신을 구했어. 자, 용신을 구했어. 자, 용신을, 휴신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내가 신강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토일간이야. 내가 토일간인데, 인성, 화가 많아. 그래서 신강해. 그럼 용신을, 재성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용신은 이거 수가 되겠죠? 용신이 수야. 그럼 휴신은 뭐예요? 수를 살려주는 금이겠죠. 금생, 수니까. 그러면, 구신은 뭘까요? 자, 수하고 뭐하고 사이가 안 좋아? 불이잖아요. 화. 이거 인성이죠. 여긴 재성, 용신이 쓰는 거고, 인성이, 이게, 귀신이다. 구신은 뭐냐? 이 금을 극하는 게, 구신이다. 왜요? 금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 금이 딱 때리는 거 뭐예요? 목이잖아. 목이, 화를 생해주고. 목은 뭐예요? 귀, 구신. 관성. 한신은 뭐예요? 비거. 이건 숫자 할 데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는 너무 고수 단계.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복잡해요. 생각해봐도 못 가. 이게 용신이라는 게, 심플하게 보면 한없이 심플하고, 복잡하게 보면 한없이 복잡하거든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또 이거 용신, 또 할게요. 또 만들어볼게요. 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거 한번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용신의 개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거 진짜 심플하게 보는 법이고요. 복잡하게 용신을 구하자고 하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용신이. 뭐, 그리고, 그런 것도 개념이 있어요. 종격, 종격이라고 있거든요. 종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종격을 인정하네, 마네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종격은 아예 없다. 아니다, 종격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그, 논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수렴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그, 발전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명리하게,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장점들이,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각 선생님마다, 뭐, 학문의 일가를 잃으시고, 이 명리하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겠죠. 예, 그리고 저는, 또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거, 존경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 이래도 내가 신강인지 신약인지, 아, 모르겠네. 그러면, 매일, 거의, 10시 정도에, 그, 용하다, 용도사, 그, 무료 라이브 있거든요. 하루에, 5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무료로 한 가지 질문씩. 그래서, 제가 신강인가, 신약인가 궁금하시면, 하다 모르겠으면, 와서 질문하세요. 10시에 와셔가지고, 질문하시면, 5분 안에 들어오면, 제가 맨날 답변 드리거든요. 근데 거의 뭐, 항상 미달이에요. 미달. 그래서 4명, 3명 하는데, 이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